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멸동미기동물에 관해서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이 친구와 함께 멸동미기동물에 관해서 공부해볼거에요 네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? 정답! 해달같아요 여기 힌트가 나와있습니다 힌트가 있었네 힌트는 저는 형제의 이름이 해달입니다에요 그러면 정답 무엇이죠? 수달? 아 맞았어요 수달이에요 와 맞았다 동물 이름이 퀘카라는 친구인데요 이 동물은 지금 몇 마리가 남아있을까요? 정답 몇 마리죠? 113754126 아 그정대로 멸동미기동물이 아닌거 같은데요 아 그래요? 8000마리 아 맞았어요 이 퀘카라는 친구는 약 7500마리에서 약 10,000마리가 남아있어요 이 친구는 렛사파네 라는 친구인데요 아 네 이 친구는 멸종위기동물 몇급일까요? 아 제가 뭐지? 아 렛사파네는 멸종위기동물 1급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멸종위기동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얇ereal 우린 유의 расп아진다